엄마 화도 안 나? 엄마 억울하지도 않아? 화나. 억울해. 그렇지만 어쩔 수 없잖아. 내가... 내가 뭐하고 있었는지 알아? 여기 오기 전에 나 손톱 하고 있었어. 엄마가 이렇게 아파서 방바닥 떼굴떼굴 굴는 동안 나는... 나는 손톱이나 하고 있었다고. 세계야. 손톱 하다가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... 나는... 이런 줄도 모르고... 받으면 또 잔소리하겠지 싶어서... 전화를 안 받았다고, 엄마. 괜찮아. 너는 몰랐잖아. 그러니까 왜 모르게 만드냐고 나를! 왜 말을 안 해서 나를 불연호를 만들어? 내가 얼마나... 내가 얼마나 나를 원망하면서 살 거야, 그 순간이 마지막이었으면! 도대체 내가... 어떻게 살 뻔했어! 엄마! 미안해. 엄마는... 네가... 네가 마음 아플까 봐. 또 내 생각만 해. 엄마도 나도 계속 내 생각만 해. 엄마는 왜 평생을 내 생각만 해! 내 딸이니까. 하나밖에 없는 내 자식이니까. 아멘